이 정도 상황이면 기아의 필승맨 임기형이 선발로도 쓰여질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외국인 투수 산체스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습니다. 우측 주관절 팔꿈치 내측측부 인대 부분 손상 및 충돌 증후군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재활기간은 3주로 보고 주사치료를 병행하면서 재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주 동안 치료를 마치면 불펜피칭에 돌입할 예정으로 불펜피칭까지 포함하며 공백기간은 약 한 달 정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9월 마지막 주나 돼야 실전에 나설 수 있다는 말로써 아직 9월 추가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기아는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4주일 동안 24경기를 치르게 되며 우천치소 경기가 나온다면 외인 선발 한 명이 빠진 채로 절반 이상의 경기를 하는 셈입니다. 때문에 가을 티켓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당장 선발진 한 자리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이번 주 선발 로테이션에서 2명이나 구멍이 난 상황입니다. 29일 nc와의 광주 경기에 김공국을 대체 선발로 내세웠고 산체스는 예정대로라면 31일 광주 nc전에 등판할 예정이었습니다. 산체스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면 좋겠지만 향후 컨디션을 지켜봐야 하며 결국 최대 7인인까지 소화했던 선발 투수의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황동아 김재열 등 많은 대체 자원이 있지만 확실한 카드가 아니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해도 확실한 선발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펜에서 필승맨으로 맹활약을 펼치는 임기영의 선발 복귀 가능성도 주목받습니다. 작년까지 선발 투수로 복무해왔고 올해도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선발경쟁을 펼친 임기영은 윤영철에게 선발자리를 넘겨주고 불펜에서 필승조의 기둥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임기영은 48경기에 등판해 66.2이닝을 소화하며 4승 2패 3세이브 11홀드 평균 자책점 2.7영을 기록하고 롱맨부터 마무리 노력까지 불펜의 마당새로 활약하며 팀의 5위를 묵묵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불펜 투수로 다소 많이 던지고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남은 경기 선발로 돌아간다면 5일 간격으로 등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는 아닐 것이고 선발 경험이 풍부한 만큼 5이닝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선은 투수입니다. 다만 선발 투수로 나설 때 타순위 2바퀴가 돌면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이 임기영이 빠지면 불펜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도 존재합니다. 장현식, 전상현, 정혜영 등 트리플 제이라인과 최지민, 이준영 등 좌완디오가 힘을 내주어야 불펜 싸움도 가능할 것입니다. 산체스와 이의리의 부상은 불펜으로도 과부하가 옮겨졌으며 선발과 불펜 양쪽 중 어느 쪽의 힘을 재분배할지의 숙제를 아는 기아가 어떻게 선발진을 운용할 것인지 눈길이 쏠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